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동영상 이번 히브리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10편 25편 4절에 다라크는 길이죠. 주의 길들로 당신이니까 주의 길들로 아도나이 여호와의 길들로 그 다음에 호디애니 야다의 히필령. 히필령이죠. 니는 전미여 나에게 나를 여기는 알게 하시고 이런 말이죠. 야다는 알다니까 히필령은 알게 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데라케카 주의 길로 아도나이 여호와여 주의 길로 호디애니 나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르 호입니다. 호테카. 오라크는 웨이라는 말이야. 또 길. 데르그는 도라고 번역하고 그런데 둘 다 길이죠. 웨이. 뭐 방법 뭐 이정도 되겠죠. 당신의 방법 당신의 방향 당신의 것으로 라마드. 라마드는 원래는 런이란 말이에요. 배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피엘령으로 쓰면요. 라메덴니 나를 가르치다. 티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에 보면 칼령은 배우다. 라마드. 배우다. 런이란 말이고. 피엘령은 라메데 이라면은 가르치서서. 나를 가르치서서. 그래서 한번 더 할까요. 데라케카 주의 길로 호디애니 나를 알게 하시고 오르 호테카 주의 방향으로. 방향 정도 되겠네요. 방향. 웨이로 라마드니 나를 가르치서서.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아침부터 뭐 여러가지 카톡도 보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뭐 많은 교수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20년 차지만 참 스승의 날이 부담스러워요. 앞으로는 스승의 날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솔직한 심정으로. 선물도 안 받고 그냥 감사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 우리 나와 있잖아요. 야고버서 3장 1절에 선생된 우리가 심판을 더 많이 받을 줄 안다. 선생님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의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이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라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라삐 선생님. 메시아. 우리는 다 그냥 형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실제로 해야 되고 우리의 진정한 오늘 스승의 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데라케카. 길로 알게 하시고 오라테카. 주의 방향. 주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달라. 이게 진정한 스승. 대신 우리 그리스도. 스승의 날도 주님 생각하고 어버이날도 주님 생각하고 다 주님이 진정한 스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형제다. 그런 말씀 나오는데 한 번 더 읽고 오늘 스승의 날 이분 히브리오 마치겠습니다. 드라케카. 주의 주의 길로 여호와여 호디에니. 나를 알게 하시고 오르호테카. 주의 방향으로. 주의 웨이로. 주의 람마데니. 나를 가르치소서. 오늘도 좋은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스승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